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거 좀 위험한데? 여기에 컬러풀 볼 수 있는데? 솟했다 나 이길 수 있나? 헐 제저스 이게 그 자유도가 GTA와 삐까뜯나는? 아뇨 쌈싸먹어요 어.. 더 클.. 큽니다 야 오 산적 많아요 어차피 이건 일반 난이도야 니들 활에 맞고 나한테 죽을 수가 있어요 잘 잡았다 어.. CVCV3117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내 유튜브에서 어.. 열심히 열띤 어.. 토론 한번 딱 해갖고 많이 보러 왔구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아닌 게임도 많겠지만 그래도 저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어떤 게임을 하든 간에 많이 봐보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으... 아 역시 멋진 말 오진다 세레나를 어 고기방패로 써야 야 세레나야 어딨냐 와라 야 근데 뱀파이어라갖고 지구를 오질라게 안 찬다 이거 지금 저녁시간이 돼서 점점 좀 차근을 오르는 건가 아 설마 여기도 음 산적님 이거는 스카이 림이 아니야 산적님이야 가는 길에 무조건 산적이 엄청 많아 죽어 그냥 잠시만요 마법으로 어 마법으로 야 뱀파이어 유혹 먹지 않았다고 한다 망했네 이 멍청한 산적들 에 화면 질에서는 딸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화면 떨궈놨거든요 어 화질 더 좋다고요? 아 유튜브가 그 1080으로 한번 했 오늘 처음으로 했는데 어 괜찮더라구요 뭐야 이거 컬러풀 보스 안 만나도 되겠는데? 오예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아마 그 트위치가 더 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나도 정확히 몰라 이게 화면 움직이면은 화면 움직이면은 화면 깨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자세히 몰라 그리고 웬 드래곤이 나타났다 어디선가 용가리에 포효소리 들리면 어디론가 달려가야 하는건가 일단 길은 여기 같은데 그리고 용가리에 출연 어우 쉿 방송 끊기는 이유는 인터넷 회선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크롬으로 버시면 크롬이나 아니 크롬에서 렉 걸리면은 아마 트위치 전용으로 하나 다운받으셔야 될텐데 네 네 원본화질이라고 되어 있어야지만 화면이 좋을 수도 있어요 뭐야 길이 어디야? 혹시 위로 올라가야 되니?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난 길을 까먹었어 네 트위치는 원본화질 아니면은 개노답이기 때문에 거기다 원본화질도 그 스트리머에 따라서 화질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인터넷 회선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걸 수도 있어요 유튜브는 그냥 자체로 그냥 보내는 거긴 한데 자 일단 여기 당겨 깎는 칼 먹고 뭔일이 있었어? 함정님이 왜요? 자 일단 요거 나무 껍질을 깎아 내리면은 나방들을 데려올 수 있는 아주 멋진 기능이 있죠 3일동안 가족여행 갔다 왔습니다 예 오늘 왔어 어 어 29일날에 천원 한번 가서 3일 30일날 어? 짐 그 쌓는거 도와주고 집에 와갖고 바로 가정여행하고 그래갖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일단 여기 주변에 있는 나무 아니 나무란다 나방 진짜 모으기 귀찮아 얘네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가는 길마다 나온다 뭐지? 뭐지? 가는 길마다 나오긴 하네 흐흐 아 여기 나방 무리가 많은가? 많은가 많은가 좋아 하나만 더 모으면 돼 아 방송 내가 안해서 몰랐다고요? 괜찮.. 감사합니다 흐흐 자 이제 bt의 기독교 밝히고 엘더 스크롤 읽으러 갑시다 아 이거 진짜 약간 졸릴 수 있어 여러분들이 스카이림 원래 자체가 졸려갖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자 일단 엘더 스크롤 하나 읽고 또 하나 더 꺼내서 저기 하나 더 꺼내셔야죠 예 그렇죠 하나 더 읽고 네 또 하나 더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쫙 들어와서 세개 자 이렇게 까면은 뭐 이제 지도같은게 열리는데 이 지도에서 뭐 저기 마크 떠있죠 아니다 저게 마.. 빨간 표시가 마르카스 그 다음에 저 위에가 뭐.. 뭐 어디 가있군가 뭐 어쨌든 저기요 새.. 레나씨 새.. 레나씨 새 라난가 새 렌가 새 라나야 얘 이름이 너 왜 자꾸 어디로 가니 너 왜 자꾸 어디로 가니 제대로 튀었으니깐 야 근데 이 주인공이 참 신기한게 어느 동굴인지 난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다크풀 동굴이라고 알지 이 생에 자 일단 하늘에 다 라는 퀘스트 우리의 활이 있는 장소를 파악하기 이제 저희는 이 활을 얻고 그 다음에 핫콘을 뚝가 패면은 저희는 아주 멋진 상황이 되는거죠 어 자 여기서는 뚝 조심해야되는게 덩가드 대원들이 옵니다 발 한번 당겨주고 뱀파이어가 오던가? 어! 서먼 데일! 어! 예쓰! 어 예쓰! 적 들어왔다 데쓰! 오 마이 갓! 약간 스카이림을 싫어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저녁 9시에 아마 GTA 할 수도 있으니까 GTA 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언제든지 일단 스카이림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 본까지 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이걸 보실 필요가 없어요 예 유튜브에 올라오는거 그냥 간간이 간간이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소공을 오질라게 잘 써갖고 존나 아파요 개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어 소공 쏘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잠시만요 피나와요 나 방금 죽을 뻔했다 어 방금 난 골로 갈뻔했다 소 됐다 자 일단 내 마나가 몇이었더라 안개병사 소환 하나 좋사 나와라 해골병사 나에게 몸을 바쳐라 더러운것 알두인은 드래곤번 퀘스트를 깨고나서 잡을거에요 그 이유가 지금 잡으러 가면은 로키라는 웬 이상한 개 똥가리를 잡아야되기 때문에 어 개똥가리 어 어 컬러풀 보스 때문에 개똥가리가 나와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퐁! 야이 옆구리 오진다 야 내가 내가 한 궁수하거든요 저기요 대가리좀 내보실래요 잠시만 내 소환수가 죽었나? 무잝 드롤 무잝 드롤 아 잠시만 누구야 누가 누가 나 찔렀어 누구야 누가 날 찔렀어 죽어라 덩가득 일단 다리 맞추고 한번 더 다리 어 야 너의 내가 너 엉덩이에다가 이걸 박아줘야지 죽을거냐 그리고 트롤을 잡으려면은 뭘 써야되지? 쉣 돌리 지저스 후웟 쩔어어 자 가서 갑시다 후 후웟 뭐 말하시는 거예요? 나 그 채팅 못 읽었어 어허허 나 채팅 못 읽었어 너무 집중해갖고 4번? 4,5번이 뭐야? 나 그 제대로 못 봤는데 그리고 양님이 제 동족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뭐지? 하하 뭐 뭐지? 음 스카이레븐 윤난폭격 같은 기술은 없나봐요? 있어요 모드를 까면 나옵니다 모드를 깔아야지 나와요 그런 윤난폭격 같은건 아아 여기서는 일단 여기 늑대탑으로 가서 길을 따라가는게 낫겠다 네 아르베님 안녕하세요 아아 변신 횟수 아마 변신 횟수 세번일걸요? 일단 제일 처음에 쓰레기 그 다음 두번째 그 거인 그 다음 세번째 완전체 아마 3단 변신일거에요 3단 변신 세레나야 얼음망령이랑 잘 놀고있어 나 갈게 에더스크롤이 진짜 방대한 판타지 소설 중에 하나에요 어허허 아니 진짜 이렇게 긴 판타지 소설은 난 또 내생 처음 본다고도 할 수 있죠 그것도 게임으로 만든다는게 또 웃기고 아아 그거 알두인의 용원 한방이면은 그런게 있긴 해요 나 근데 왜 이렇게 속도가 안나는거 같지? 모르겠다 일단 아바크 어디갔냐 바크야 아바꾸야 야 니 어디있노 잠시만 얘 이거 아바크 왜 안 저 저기요 아바크가 안아오 오는데 잠시만 내 아바크 어? 야 내가 힘들게 얻은 망아지잖아 야 내 말이면은 좀 나와서 나에게 어 내 다리가 되어주면 안되니? 야! 마나가 없네 아 지금 뱀파이어 그거라서 엄청 느려 아이씨 아이씨 큰일났네 간다 아바크 샷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탈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사고 있습니다 근데 나 마나가 몇이지? 매직가 150 쉣 헛둘셋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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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궁예는 아 궁예는 궁예는 그 나간거고 야 잠시만 쟤네 왜 잠시만 쟤네 뭐 주몽이요? 왜케 잘 쏴? 야 니가 주몽의 후예냐? 겁나 잘 쏘네 주몽의 후예세요? 예? 안맞네 그냥 가자 어 다크브라더 그 나이트메어가 제일 좋아요 어 망했어 탄도학을 나 못해 어 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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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포스원씨 저기요 저기요 님들 아씨 또 이 새끼들 또 주몽의 후예야 또 오오 아우 이 주몽의 후예들 진짜 야 나와라 대가리 대 야 이 주몽의 후예들 야 이 주몽의 후예들아 어? 쟤는 주몽의 후예가 아니다 쟤는 리파빠라다 후옷 흐어어엇 가슴 박 지저스 얘네들이 정말 개나쁜놈들이야 잠시만요 나 옷이 뭐였지? 나 옷이 어떤 옷이었지 지금? 내가 이.. 아 맞다 나 마법사 옷이지 어차피 방어구 신경 안쓰니까 휴 이제 여기만 더 가갖고 이제 저 가면 되는건가 한조는 시강의 폭풍으로 안가나 하하핳 아 지금 나 스태미나가 확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제가 뱀파이어 모드거든요? 어 이 뱀파이어 모드 때문에 지금 햇빛 강도가 150이야 좀 있음 뒤질거 같애 그리고 4단계 피해 굶주려 죽기 직전 흐어 야, 나 흡혈 안했어? 아 잠시만요 아니 왜 야 아니 저기요 아 왜에에에에에! 야아 아니 왜 아 에멜이라고 부르고 이거 감사.. 예에에 아 M이랑 L만 조합을 해서 만든 거니까 ML이라고 부르려고 했구나 감사합니다 허헣 나 저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랐는데 여긴 어디냐 야 여기 혹시 거기냐? 야 말해봐 여기 혹시 쉣 오우 쉣~~~ 대기 미쳤다 젓됐다 아아헣 나요 홀리 지저스 하다 이거 아아헣 나 길가다 웬 이상한 사람한테 뒤졌습니다 워스 데에에 우리의 신선한 먹잇감 신선한 먹잇감을 내노라 아 가는 길에 한 사람 붙잡고 먹어야겠어 흐흐흫 아씨 한 사람 붙잡고 먹어야돼 지금 피해 굶주렸다고 지금 개문제 떴어 아아헣 근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 아아헣 아니 근데 그 탈모가 나 공격을 안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때려갖구 아아헣 그냥 문제예요 하아 저 리기미 조토들 쭈가라 잠시만 나 마법 뭐 있니? 마법 뭐 끼고 있니? 안 끼고 있었구나 음... 어 뭐야 어? 어? 어 잠시만 잠시만요 뱀파이어 유혹이 없는데? 어엉? 허..허..허리지지! 잠시만요 때리지 마시구요 아 말로 합시다 말로 어? 어둠의검 새끼야 어둠의검 새끼야 어? 야 이거 피읍이네? 개 좋네? 아 맞다 이거 그건데 덩가드의 명량 노드종족 12번은 흡혁이 범죄로 도시르 어 쇠로 인하여 죽을.. 밖에 될 것이다 우리의 건이와 영주의 침묵 어쩌고저쩌고 리랄 취급 안해요 성례해서 감사합니다 야 이건 개좋은데? 허허허 야 이거 이거 원래 안쓸려고 했던 무기긴 한데 좋다 너무 좋다 아 지금 뱀파이어 유혹이 사라졌어 아니 먹으려면은 그거 해야되지 않나? 아씨 이거 집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훔쳐먹어야 되겠는데 따고 들어가야겠다 오늘 자고 있는 사람 없나요? 오오오 이거 밤 되갖고 사람 한 명 피.. 쪽쪽 빨아야겠는데? 쫙쫙 빨아야겠다 이거 야 뭔 사슴이 뒤져있냐 간다 저녁이여 되어라 잠에 자고 있는 사람을 짜보러 가야겠구만 아 근데 왜 뱀파이어 유혹이 사라졌지? 아 진짜 없어 이거 한번 써봐야되나? 설정 상태 상세정보 어... 모르겠네 3일동안 가중행 갔다와갖고 방송을 못했어요 근데 뱀파이어 유혹이 없네 솟댔네 어느 집에 들어가서 훔쳐먹어야겠네 조용히 해 이년아 난 지금 피가 급하다 난 피를 먹어야한다 난 피를 먹어야한다 이솔다! 그래! 우리 이솔다님 집에 들어가서 쪽쪽 빨아야겠구만 뭔 말이야? 이거 좀 내가 말 단어가 좀 이상했는데? 이솔다 이솔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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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녀데스 할리 지저스 이솔다상 솔라상 아노 목에 있는 그 피 쪽쪽 빨고 싶다 데스 으으... 뭐 이솔다상이 안 돼 없으면 뭐 일로 가야 comunic지 좋아좋아 하하 게임상 안해래 클났다 건네면 안 될 존재를 거뜨려 버렸다 아, 아노네 아노 그, 이 가마소 주인 데스 아나타 노 피 피 좀 달라 데스 아노 아리가또 네 반키모찌 야, 목에 피 생겼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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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 팬파이어 자, 열한번의 흡혈로 힘이 채워진다 피의 갈증은 더이상 참을 수 없다 헐 설마 어떻게 된거야? 저기 어떻게 된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자, 서른아홉번 다음 계기가 필요한 흡혈 횟수 극짐한 갈증에 시달림 잠시만 마법있나? 어, 유혹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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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 이게 있어야지 하지만 그전에 한번더어 쪽쪽쪽쪽 어 어 설마 저, 저기요 저, 저기요 으, 저기 아이, 너무 아이, 너무 맛있어서 한번 더했지만 뒤졌네 아 흐헝 으헝 아노 스 미마세 아노 뭘 팔고있냐 데에에스 아, 아노 존망 데에에스 아노네 한사람 디졌다 데에에 울고싶다 데에에 크흡 끄흡 크흡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그 사람을! 죽였자연! 안기멋지? 잠시만 그전에 일단 마법이 유혹이 생겼고 어... 지금 내 상태를 보면은 일단 뱀파이어가 피를 주구장창 먹으면은 인간이 되거든요? 갈증을 느끼고 좀 더 처먹어야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제 하얘집니다 이제 하얀 최고로 하얀 기분이구나 쭈쭈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근데 나 그 발음이 안되다 리 아예 혀 굴림이 안돼 혀 굴림이 안돼갖구 좀 애매하다 아노 스미마센 아나타노 남자의 피는 맛없는데 어쨌든 흡혈하겠다 데에쓰! 쪽쪽 처먹는다 데에쓰! 아아 아아 기먹지 아아 아아 기먹지 잠시만 이거 아니야 아 자꾸 이걸 확인하는게 쪼금 문제긴 하다 피에 가득 심추위함 아아 오舞이 한 번 더 먹는다아 제일 시끄러웠던 애 죽였다 좋아 허헣헣헣헣헣헣헣헛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헛헣헣헣헣헣헣초합헣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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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헣 enthusiasm헣헣헣헣헣헣헙헣헣헣헣헣헣헣헣헣헉헣g 그러니까 다시 갑시다 흐흐흐흐 흐흐흠 어차피 뱀파이어 기술은 뱀파이어가 된 상태에서만은 이게 음 맛있군 음 맛있어 아 맞다 그냥 마법에서 그냥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갖고 딱 눌러갖고 상태를 보면 되는구나 크으으으 아노네 걸음걸이 존나 빠르다 데스네 근데 햇빛때문에 철 어 스테미나가 좀 안단 아 안오른다 데스 하지만 좋다 데스 크으으 치이겠다 헤헤헤헤헤헤헤 아노 스미마세인 오마이가 어 오마이가 아 일단 뱀파이어고 음 음 일단 요쪽으로 지나갑시다 일단 가성길 고대로 가야지 뭐 저 뱀파이어